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수능 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 2를 맡은 이인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새로운 대단원이 되겠죠 화학 반응과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의 내용 반응열 반응 엔탈피가 무엇인지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화학 반응이라는 걸 하게 되면요 항상 동반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열적인 변화입니다 어떨 때는 어떤 반응을 시켰을 때 삼각플라스가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어떤 반응의 경우에는 삼각플라스가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게 되는데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남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지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같이 오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이다라고 얘기해서 사실은 좀 익숙한 내용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발열 그리고 흡열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 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조금 용어를 선생님이랑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되겠지만 조금 하나의 용어를 잠깐만 소개하자면 내가 화학 반응을 시키고자 하는 그 주인공들 즉 반응물과 생성물 그 주인공을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응 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주인공을 뺀 나머지 아이들을 몽땅 뭐라고 하냐면 주의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반응의 개로부터 그 외로 바깥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반응을 우린 무엇이라고 한다 발열 반응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바로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자 반응물질에 주어져 있는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요 생성물질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가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서로 에너지 함량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발열 반응은 어떤 경우냐 반응물의 에너지의 상태가 더 높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면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그 에너지의 차이만큼을 어떻게 주의로 열의 형태로 방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 따라서 주변으로 열을 내놨죠 발열 발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에 있어서 얘네들은 에너지가 좀 더 낮은 안정한 상태로 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열을 방출했습니다 발열 반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학 반응이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열적인 변화 즉 반응 열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열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요 바로 흡열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는 뭐냐 하면 그렇죠 바로 이번에는 흡수, 흡열 주위로부터 개가 에너지를 흡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돼 내 주변에서 개로, 개에게로 열이 들어갔어요 더 에너지가 높아졌어요 라고 하는 뜻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뜻 따라서 에너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개에서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갔다? 바로 개로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어져 있는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 놓여져 있을 때 에너지가 좀 더 높은 상태로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었던 발열 자 요경은 어떻게 될까요? 주변으로 열이 방출되었죠 그래서 삼각플라스크를 만져보게 되면 삼각플라스크가 따뜻해져요 왜? 열이 방출이 되었으니까 반면에 지금과 같이 흡열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죠 주위에서 열을 개가 흡수를 했기 때문에 삼각플라스크를 만지면 삼각플라스크가 차갑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개와 주위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열에 대한 형태로 흡수 또는 방출하게 되는 반응열 자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주인공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인공 자 화학에서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 하면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에 있어서 그 해당되는 물질이 즉 엔탈피다라고 하는 용어 하나를 좀 정의할 비교가 있는데요 자 주인공들의 엔탈피 무슨 뜻이냐 우선 우리는 일정한 압력에서 실험을 하게 되죠 일정한 압력에서요 어떠한 주인공들 그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총에너지의 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한번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자 선생님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자 선생님의 에너지 음 선생님의 에너지를 뭐라고 정의해야 되지 선생님의 몸무게인가 선생님의 강의력인가 선생님이 생긴 정도인가 아니면 선생님이 갖고 있는 돈인가 자 선생님에 대한 에너지를 여러분들 뭐라고 정의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정의할 수 없어요 그냥 나 자체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의 몽땅 총합량을 우리는 엔탈피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만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딱 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갖고 있는 에너지의 총합량을 엔탈피 나의 엔탈피아 대신에 선생님의 에너지를 뭐라고 주장할 수 없지만 선생님의 강의력을 본다 강의시켜 보면 되죠 선생님의 돈 정도를 알아보고 싶다 선생님의 은행 잔고를 보면 될 거예요 뭐 선생님의 어떤 지방합량을 알아보고 싶다 선생님을 몸무게에서 뭐 이렇게 재보면 되겠죠 자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총합량을 우리는 엔탈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합량 얘네들에 있어서 엔탈피의 절대값을 정확하게 알 수는 못해요 규정을 내릴 수 없어요 다만 그 물질을 뭐해줘? 화학 반응을 시켜보는 거죠 어떤 반응을 시켜보게 되면 주변으로 나타나는 열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될 텐데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발열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흡열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게 될 텐데 그 반응열을 측정을 함으로써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엔탈피의 차이만을 우리는 알 수 있더라 아하 선생님의 고유한 에너지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체를 정확하게 측정은 못해 뭐라고 규정할 거야 대신에 나의 어떤 능력을 보시면 해보면 되는 거죠 그것처럼 화학 반응에 있어서는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의 총합량은 있어 하지만 그 물질 자체의 요 자체만의 엔탈피는 측정할 수 없고 이렇게 이들을 뭐해줘? 화학 반응을 시켜봄으로써 주변으로 열을 내놓는지 아니면 주위에서 열을 흡수하는지 그 열을 측정함으로써 해당되는 아 얘네들은 요 정도의 차이가 벌어져요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엔탈피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만 볼까요? 이거죠 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반응을 시켜서 그들의 차이를 알아보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반응 엔탈피 엔탈피다라고 하는 용어는 자 H라고 하는 기호로 씁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변화량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델타라고 하는 표시를 해주게 되죠 자 델타 H라고 하는 표현 반응 엔탈피 누구를 보겠다? 주인공들 주변으로 드러나는 열이 아니에요 누구? 주인공들에 대한 변화량이다 자 그러면 반응 엔탈피 정의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화학반응을 합니다 화학반응을 할 때 그런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열의 함량을 우리는 엔탈피라고 하게 되는데 자 일정한 압력에 있어서 열의 출입이 엔탈피의 변화값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 그렇죠? 보세요 내가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면서요 선생님 주변으로 열을 방출했습니다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면 삼각플라스크 따뜻해진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주변으로 방출되는 것을 우린 반응열 Q 라고 기호를 쓰게 되는 것이고 자 Q가 0보다 컸어요 왜? 주변으로 열을 방출했으니까 그러면 주인공의 입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주인공들은 에너지가 더 낮아진 상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 대한 변화량은 더 엔탈피가 감소되었다 나의 에너지의 변화량 감소된 만큼 그것을 어디로? 주위로 내놨습니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더라 라는 것이죠 결론만 지어보면 이런 거예요 Q라고 하는 것은 주변으로 주위에 해당하는 열적인 변화를 살펴본 것이고 델타 H다 라고 하는 표현은 주인공들 주인공들 너의 에너지 변화량 어떻게 됐니? 그걸 물어봤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 자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반응을 해요 그러면 반응열 Q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 대한 에너지 변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반응열과 그 다음 엔탈피의 변화 델타 H 이건 누구? 주인공 자 그들에 있어서 이들의 절대값은 서로 같습니다 값은 당연히 값겠죠 다만 주위와 주인공의 입장 차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들에 있어서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 놓여지게 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뜻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델타 H였습니다 변화량이죠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예요 자 나중이 누군가요? 그렇죠 화학에 있어서 나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성물질 자 처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응물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응 엔탈피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생성물질 나중에서 처음에 해당하는 거 생성물질의 총 엔탈피에서 반응물질의 총 엔탈피를 빼주면 된다 그렇죠 자 그럴 때 보세요 생성물질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반응물질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선생님이 기호를 뭘 썼냐면 시그마를 했어요 합 여러 개 놓여지게 되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모든 합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 자 4번입니다 화학반응이 진행이 되면요 반드시 열합량의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엔탈피에 대한 변화 뭐다 상태함수다 상태함수다라고 하는 뜻은 선생님이 써놨듯이 반응의 경로에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반응물질 생성물질 그들의 종류와 상태만 같으면 해당되는 변화량 상태에 의존한다 그 물질에 의존한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 상태함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의가 나오게 되니깐요 그때 다시 한번 더욱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발열반응과 흡열반응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적으로 보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에너지의 변화량 엔탈피의 변화량이다 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열반응은 어떤 케이스냐 예를 들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된다 라고 보시면요 주어져 있는 반응물질의 에너지 상태가 더 높습니다 생성물질이 더 낮죠 그래서 그들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차이만큼을 주변으로 방출해 주변으로 방출하지만 주인공이 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됐어? 나 에너지 주변으로 내놨어 나는 에너지가 감소되었어 그렇죠 따라서 델타 H는 무슨 수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부분 자 왜? 나는 엔탈피가 더 낮은 상태로 됐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반응물질에 해당하는 엔탈피의 값이 더 큽니다 우리가 아까 델타 H의 정의를 생성물질 엔탈피 압에서 반응물질 엔탈피 압을 빼는 거니까 이들에 대한 변화량 뭐가 돼? 음수 대신에 주변은 너가 내놓은 만큼 나는 에너지를 얻었어요 주위로 열이 방출되었어요 따라서 이들에 대한 부호는 서로 반대 절대값은 서로 같음 자 흡열반응에 대한 사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흡열반응의 경우에 있어서 산화순이 순과 산소로 분해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번에는 그렇죠 주변에서 에너지를 얻었군요 그래서 나는 더 엔탈피 에너지의 함량이 더 높아진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부호 판단은 자 어떻게 됐어? 저는요 엔탈피 에너지에 해당하는 값이 더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까? 델타 H 0보다 크게 될 것이고 주위의 입장에서는 개가 반응의 개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높아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Q값은 0보다 작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 자 따라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생성물질에 해당하는 엔탈피 합이 반응물질에 해당하는 엔탈피 합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해당되는 델타 H 그들의 차이가 되겠죠 그 값은 양수가 나오게 될 것이고 당연히 주변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변화는 0보다 작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아 주위로 열이 방출되었군요 흡수되었군요 흡수되었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선생님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화학 반응식 안에 함께 꾸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열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열화 반응식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요 출입하는 열 에너지 반응열 혹은 반응 엔탈피가 될 텐데 그들을 화학 반응식 안에 함께 표시해서 나타낼 것이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우리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화학원에서 1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왔습니다 그 내용만 바탕으로 되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개수의 비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반응하는 물질 혹은 생성되는 물질의 무슨 비? 몰수의 비이고 상태 표시는 어떻게 할 건데 고체는 솔리드 자 그 다음 그래서 S로 액체는 리퀴드 그래서 L로 자 기체는 가스에서 G로 수용액은 아쿠아니라고 했었죠? A 키웠습니다 수용액 상태라고 하는 뜻 자 이렇게 각각의 상태 표시를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 특히나 열화 반응식에서 이렇게 반응식 안에 상태를 꼭 표현해 줘야 되는 중요성이 상태에 따라 에너지 함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어져 있는 세 가지의 화학 반응식을 보시면 자 얘네들 뭐죠? 얼음, 물, 수증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몽땅 해당되는 화학 반응식과 콤마하고 그들의 엔탈피에 해당하는 변화를 각각 델타 H로 함께 표현하는 것이 열화 반응식에 해당하는데 우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자 준비되어 있는 반응물질은 선생님 여기다는 상태를 안 쓸게요 자 H2와 산소입니다 2분의 1, O2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 얼음 얼음이 되었다? 네 그러면 발열, 반응 일어나게 될 텐데 해당되는 값 얼마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91.6 그 다음 액체입니다 액체 상태 H2O 리퀴드 자 그러면 이들에 해당하는 값은 발열 똑같이 일어났지만 자 어때? 아까보다 값이 좀 작아졌어요 왜? 당연하죠 액체 상태가 고체 상태보다 에너지는 당연히 높으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기체입니다 기체인 경우에 H2O 기체가 되면요 네 선생님 발열 똑같이 발열이지만 아까보다도 그 값이 작았다 아하 결국에 해당되는 그들의 상태에 해당하는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 차이가 나타나다 보니 그들을 만들 때 만들 때 만들 때에 있어서도 역시 에너지 함량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 자 그 다음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때문에 반응 당시에 온도와 압력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표시가 없게 되면 25도 C1 기압의 반응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 반응 물질이나요 생성 물질의 양에 비례해요 자 이 말은 뭐냐 보세요 H2O2 그 다음에 1H2O가 만들어질 때 마이너스 285.5였습니다 발열 열을 방출하는 반응으로 요만큼의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냈다면 지금 몇 몰이 되었나요 2배 2 여기도 2배 그래서 1 자 여기도 2배 그래서 2입니다 이때 반응에는 엔탈피도 역시 몇 배 곱하기 2 2배를 한 값으로 나타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뜻 자 그 다음에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Q라고 하는 것은 주의의 에너지의 상태를 얘기했다면 델타 H는 해당되는 주인공 누구 반응물 생성물 자 그렇기 때문에 Q하고 델타 H를 서로 혼용해서 사용함에 있어서 부호에 유의해 줘야 된다 절대값은 같고요 부호는 반대다라고 했던 표현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선생님 Q는 어떻게 쓰고 델타 H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이렇게요 열화학 반응식을 쓸 때요 화학 반응식 안에 함께 표현한 값이 바로 Q에요 반면에 화학 반응식 쓰고 콤마하고 해당되는 변화량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 엔탈피는 따로 떼어내서 표현해 준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된다는 뜻 그렇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 안에 함께 표현된 Q값이 양수이면 반면에 델타 H는 음수로 나타내서 표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정반응 역반응은요 당연히 반응에 거꾸로 해당하는 반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열 크기는 동일하지만 부호는 서로 반대로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반응열의 종류 선생님 반응열 종류 시험 문제 나오나요 당연히 나오죠 수능에 안 나오던 적이 없고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도 내실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신다면 거기에서도 나오고요 이 반응열에 대한 종류는 기본 개념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게 될 텐데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선생님이 당부하자면 반응열의 종류죠 종류별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명칭 즉 지금부터 하게 될 하나하나의 반응열의 명칭에 있어서 각각의 주인공들은 반드시 그 기준 얼마 1몰에 해당하는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짚어두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먼저 연소열입니다 자 제목이 뭐죠 연소열 여러분들 연소 뭐하는 거야 타는 거죠 연소열 어떤 물질 몇 몰 1몰 자 그런데 연소에는요 불완전 연소가 있습니다 불완전 연소는 배제 무슨 연소 완전 연소 그럴 때 방출하는 열량을 의미한다는 뜻 이들에 대한 연소 반응은 항상 발열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 H는 항상 음의 값을 갖는 것을 유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연소열에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주인공 1 그 다음 완전 연소 자 그 다음 그렇게 본다면 메테인이죠 자 메테인이 연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인공 메테인 그들 앞에 개수가 1인지 확인 그리고 나서 완전 연소 생성물 만들어졌는지 확인 그들에 해당하는 값이 발열이었기 때문에 델타 H 음수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보시면 된다는 뜻 자 중화열입니다 중화열 제목이 뭐죠? 중화예요 중화 그러면 여러분들 중화반응 화학 1에서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우린 아레니우스의 정의로 얘기를 합니다 산하고 염기에 있어서요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따르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서로 1대 1로 만나서 중화반응해서 물과 염이 생성되는 반응이다 라고 배웠던 것처럼 자 중화열 뭐라고 정의를 하면 되느냐 산의 H 플러스 몇 몰? 1 몰 염기에 OH 마이너스 몇 몰? 1 몰이 각각 중화반응해서 안정한 물 1 몰이 생성될 때 주위로 방출되는 열량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 자 강한 산과 강한 염기의 중화반응은 알짜연반응식 당연히 동일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하고 염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델타 H 값이 항상 일정하게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들은 알짜연반응식이 이거예요 몽땅 죄다 그러니까 중화반응에 있어서 다른 변별 없어요 누구 다른 애가 관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가 생성될 때 나타나는 열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기준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성열 자 생성열도 중요해요 생성열이죠 생성열 제목이 주인공 잘 보라고 했어요 제목 누군가가 생겨야 합니다 생성 그러면 주인공이 몇 몰? 1 몰 자 볼게요 어떤 물질 몇 몰이? 1 몰이 그리고 1 몰이 생기는 거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생길 수 있죠 그 물질은 반드시 안정한 호돈소 물질의 상태로부터 만들어져야 된다 자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의 상태 네 그럴 때 어떤 화합물 1 몰이 생성될 때 해당하는 반응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생성열이라고 둔다 라고 하는 부분 선생님이 여기 잠깐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이산화탄소 만들어주세요 선생님 좋아요 이산화탄소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탄소가 있겠죠 산소 기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든 의미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 화원에서 탄소 여러 가지 형태 배웠습니다 흑연도 배웠고 다이아몬드도 배웠고 또 뭐였나요? 그래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탄소 동소체들 많죠 자 이들로 인해서 죄다 완전연소 생성물 이산화탄소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에이 선생님 저는요 이산화탄소 만들긴 만들 건데요 저는 이거 말고요 일산화탄소로부터 만들고 싶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이러한 반응에 의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산화탄소를 다양하게 만듭니다 누구를 생성열로 규정을 할 거냐 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랑 기준점을 보도록 합시다 어떤 물질 몇 몰이 만들어져야 돼? 1 몰이 그리고 그 성분 원소의 어떤 상태? 가장 안정된 호돈소 물질 그럼 먼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따진 것 중에서 호돈소 물질 아닌 건 이겁니다 그렇죠 일산화탄소의 반응은 얘는 호돈소 물질이 아니기에 이산화탄소의 생성열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얘를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얘는 그냥 일산화탄소의 무슨 열? 연소열이죠 연소열 이산화탄소의 생성열 아니라는 뜻 그러면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 얘네들은 자 가장 탄소의 동소체들 중에서 안정한 호돈소 물질의 상태는 흑연입니다 흑연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죄다 그들의 연소열에 해당하는 것이지 바로 이산화탄소의 생성열로 보기 어렵다 그 표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산화탄소의 생성열 얘기하고 싶으면 누구랑 같아? 그렇죠 흑연의 연소열과 같은 맥락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표준 생성열입니다 표준 생성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델타 H 자 F 포메이션이에요 만들어지는 거 자 여기 동그라미는 뭐라고 있냐면 너트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델타 H 너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표준 상태 여러분들이 우리 화학원에서 했을 때 표준 상태 STP에서 항상 0도씨 일기압 했었죠 이제 반응이 오게 되면요 화학 반응을 할 때는 사실 여러분들 영화날씨에서 실험 안 하잖아요 실험실 영화날씨에서 실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화학 반응에 있어서는 표준 상태를 규정을 25도씨 일기압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25도씨 일기압에 있어서 그때 생겨지는 생성열이 될 것이고 표준 생성열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자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의 표준 생성열은 얼마다? 0이다 이 표현을 학생들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자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산소를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럼 생성열의 정의가 그들의 가장 안정된 물질로부터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나의 변화는 있나요 없나요? 나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된 호돈소 물질의 표준 생성열을 얼마로 규정한다? 0 왜? 변화가 없으니까 나 자신이 제일 안정하니까 따라서 이들에 해당하는 표준 생성열은 0이라고 두는 것이고 그 물질의 상대적인 엔탈피 값으로도 사용하게 된다는 뜻 자 물이 1몰이 만들어질 때요 네 가장 안정된 호돈소 물질로부터 만들어졌고 그들에 해당하는 값이 이만큼입니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해열이에요 분해열 분해열은 뭘까요? 말 그대로예요 또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어때? 그렇죠 주인공 개수 1 어떤 물질 몇 몰? 1몰이 네 그들의 성분 원소에 가장 안정된 호돈소 물질로 분해가 될 때의 반응열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해열은 좀 쉬워요 생성열의 역반응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고 해당되는 주인공 앞에 개수가 1이다 라고 하는 부분만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뭐죠? 용해 열이에요 용해 열 용해 용액 만드는 거죠 용액 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얼마? 개수 1 어떤 물질 1몰이요 다량의 용매에 완전히 용해가 될 때 그때 출입하는 반응열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고체 물질들은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발열 반응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체나 액체가 물에 용해될 때도 역시 열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부분 열을 방출하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코멘트만 해주자면 자 황산이요 물에 용해가 될 때 얼마의 열이 방출되냐면 마이너스 79.8kJmol입니다 굉장히 큰 열이죠 황산을 물킬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물에다가 황산을 넣어야지 황산에다가 물을 넣게 되면 자 발열 어때요? 열이 막 방출하거든요 그 방출된 순간적인 열 때문에 용액이 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황산을 물킬 때에는 물에다가 다량의 물에다가 황산을 넣어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실험적인 팁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으로 문제를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문제를 어떻게 접목을 하면 될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흑연과 다이아몬드 이들과 관련되는 연소 반응입니다 각각 산소와 반응시킬 때 열화학 반응식을 표현한 것이고 그들에 있어서 해당되는 델타 H의 값이 이렇게 얻어졌어요 선생님이 여기서도 여러분한테 하나의 팁을 주자면 델타 H가 나오면 세로선 하나 그으세요 이게 훨씬 더 덜 헷갈리고 어떤 의미인지 맥락인지 알기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흑연, 네, 탄소, 자, 흑연이었어요 흑연 이들이 뭐가 되었죠? 이산화탄소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산소도 있지만 선생님이 산소는 안 썼어요 자 이산화탄소가 되고 있을 때 발열 얼마만큼이요? 그렇죠 마이너스 393.5만큼이 열을 방출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더 에너지가 커요 다시 말해서 열 방출되는 양이 더 크다 생성물은 어차피 똑같이 이산화탄소 그런데 그 열이 더 큰 거니까 아,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더 엔탈피가 높은 상태이군요 그렇죠, 그걸 파악해라 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숫자로 쓰여 있으면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세로선 하나 긋고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것이죠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항이에요 자, 나는 분자결정이다 여러분들 이거 화학원에서 기본적으로 탄소동소체를 잘 배웠다고요 더불어서 고체 파트에서 이들이 어떤 결정이 있는지도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흑연과 다이아몬드 이들은 모두 다 원자 상태에서 공유 결합해서 커다란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원자 결정 혹은 공유 결정이라고 배우셨죠 틀린 진술, 자, 니은항이에요 엔탈피는요, 누가 더 큽니까? 네, 엔탈피는요, 누가 더 큰 상태? 다이아몬드가 흑연보다 크다라고 하는 진술이 그래서 옳은 진술이라는 뜻 자, 디귿항 볼게요 자, 탄소가, 이것도 재미나요 탄소가 기체 상태의 원자 기체 상태로 될 때 그때 엔탈피에 대한 변화는 다이아몬드가 흑연보다 작다 이 표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보세요, 누구? 고체가 누가? 기체 상태의 원자가 되었대요 그건 뭐냐면, 지금 얘네들 다 뭐지? 고체, 고체요 기체 상태가 되었다는 건 승화되었다는 거죠 승화,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아마도 에너지 준위는 기체 상태 더 높여져 있는 상태가 벌어질 것이다 그럼 대충만, 대충만 자, 우리 탄소의 기체 상태, 에너지 준위 더 높은 상태로 여기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문제의 진술, 고체가 기체 상태가 될 때 자, 흑연은 고체가 기체가 될 때 이만큼 자, 다이아몬드는 고체가 기체가 될 때 이만큼입니다 누가? 더 엔탈피의 변화 에너지의 변화, 누가 더 클까요? 흑연의 양이 더 크더라 다이아몬드는 상대적으로 더 작더라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될 때의 엔탈피의 변화는요 다이아몬드가 흑연보다 어떻다? 작다 아하, 그래서 디귿에 해당하는 진술이 옳은 진술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의 니은 디귿으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었죠 그냥 숫자만 사실 보면 잘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그림상으로 에너지 다이어그램 그들의 순서가 어느 정도인지 절대적인 숫자의 차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이거 해당되는 양 이거 얼마만큼 차이, 이만큼 차이 벌어진다고 이걸 조금 표현하고 길게 표현하고 이런 세세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대략적으로 아하, 얘네들의 에너지는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것만 세로선 하나 긋고 하는 연습을 조금 반복하면요 훨씬 이런 문제는 다가가기 쉽다는 부분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볼까요 자 다음 내용은 2013년도에 치러진 9월 모의평가 19번 문제였습니다 자 19번 문제 선생님 제가 19번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지금 개념인데요 저 뒤에 있는 문제는 어렵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들에 대한 반응은요 25도 C1 기압에서 메타놀, 다이메틸, 에테르라고 하는 그 두 물질의 생성 엔탈피와 그 다음 연소 엔탈피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일단 지그시 한번 보세요 이 물질들이 뭔지 자 에타놀이 뭐야? 기체? 그렇죠 액체입니다 더불어서 다이메틸, 메틸기가 양쪽에 두 개가 있는 에테르 음 7차 교육과정 학생들은 이런 걸 화원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화원에서 이 내용이 다 빠졌기 때문에 용어도 안 배우고 이런 용어가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자 다이메틸,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 어쨌든 그러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을 잠깐만 잘 살펴보니까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탄소가 몇 개로 되어져 있죠? 탄소 총 두 개입니다 수소는 몇 개로 이루어져 있죠? 총 여섯 개예요 산소는요? 하나예요 아하 이들이 갖고 있는 분자식 즉 이렇게 각 물질들의 특징을 적어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시성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배웠어요 또 알 필요 없어요 어찌 됐든 이들이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니까 탄소가 두 개요? 수소는 여섯 개고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느낌만 가지시고 있으면 되는 거였죠 자 그럼 봅시다 그들에 해당하는 생성 엔탈핀이 이렇고요 연소되는 엔탈핀이 이렇대요 그럼 일단 내가 먼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배웠던 거 써먹으셔야 되죠? 세로선 하나 긋기 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C2H5OH 자 이들이 뭐하고 뭐? 기체와 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를 여기다 그려놨고요 그럼 액체는 당연히 그것보다 에너지 주니가 더 낮게 있겠죠 C2H5OH 액체는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더불어서 이번에 그들이 나타내는 무슨 엔탈피? 연소열 여러분들 연소열 완전 연소 반응 완전 연소 생성물 뭐였어? 자 생각해 볼까요? 탄소가 완전 연소되면 CO2가 되겠죠 네 수소가 완전 연소되면 그렇죠 H2O에 대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와 있는 기체 상태의 에탄올이 네 연소 반응할 때는요 네 개수 물론 써주면 좋아요 써줘도 되는데 안 써줘도 괜찮아 괜찮아요 그냥 같은 물질 그 물질이 얻어질 거라면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CO2와 H2O를 내놓을 때 얼마만큼의 열이 방출됐나요? 마이너스 1409 이렇게 그리고 연소엔탈피가 또 누가 나왔냐면 액체 상태인 C 즉 액체 상태에서 나타낼 때의 연소 반응 완전 연소 생성물 네 그럼 같은 물질이 얻어지게 되겠죠 왜? 성분이 같잖아 성분이 그러면 그들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야? C예요 선생님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뭐라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뭐냐면 에이 선생님 1409보다요 C에 해당하는 크기가 더 작아요 당연히 더 액체 상태가 아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크기가 더 작으니까요 1409가 C보다 크겠네요 자 볼까요? 그럼요 선생님 C가 1409보다 작겠네요 C 1409보다 작겠네요 선생님 이거 틀렸네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안타깝죠 자 보세요 이들 무슨 숫자지 얘들아 C는 음수입니다 음수 음수는요 숫자가 작을수록 큰 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 C는 크기는 작아 크기는 작아 하지만 숫자적으로는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409보다는 더 크구나라는 걸 여기서 끄집어내셨어야 되는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다이메티레트르가 내놓는 것은 자 뭐야 마이너스 1460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구성 원소는 서로 같았습니다 구성된 원소의 수도 같다 보니까 완전 연소하게 되면 똑같은 아이들을 내놓게 될 거예요 똑같은 개수의 이산화탄소 똑같은 개수의 물 아하 결국에 생성물 연소엔탈피에 해당하는 생성물의 양은 그렇죠 같을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해당하는 값 얘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마이너스 1460 1460 마이너스 1409보다 폭이 더 커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니은왕 반응 누구? 기체가 자 다이메티레트르가 되는 반응이래요 쟤는 뭘까요? 기체 얘가요 다이메티레트르가 되는 반응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요거예요 요거 요거 아하 어떻게 됐죠? 에너지준이 올라갔죠 올라간 것은 뭐예요? 흡열반응이죠 발열반응은 주위로 열을 방출하면서 더 엔탈피가 낮아진 상태가 되는 것이고 흡열반응은 주위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높아진 상태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올라갔죠 올라갔기 때문에 발열이 아니라 흡열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역항 기역항 기역항부터 기역항은 자 우리 아까 좀 전에 풀었어요 기역항 오른진술 디귿항 자 요것도 재미나요 볼게요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 분해될 때 그때 1몰에 해당하는 엔탈피의 변화는 누가 더 크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해당되는 구성 원소들이 똑같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 분해가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탄소는 누구? 흑연 고체의 흑연 수소는 누구? 기체 자 산소는 누구? 그렇죠 개수 맞출 필요 없어요 성분 원소가 누군지만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들은 몽땅 개수가 같아요 각각이 어떤 작용기가 붙었냐에 따라서 성질이 다른 것 뿐이지 이들은 또 상태가 다르고 이들은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이지 구성된 원소의 수가 같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다 분해하게 되면 해당되는 각각의 성분들 똑같은 양이 얻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의 진술 자 볼게요 먼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에탄올 액체 상태는 이만큼 보이시나요? 에탄올 기체 상태는 이만큼 다이메티레트르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자 누가 액체 상태요 선생님 이만큼 이것과 요 크기와 자 그 다음 물고 바로 요거 요거에 해당하는 크기 비교 누가 더 컸죠? 그렇죠 얘가 더 크죠 따라서 바로 에탄올 액체 상태에서가 타이메티레트르보다 더 큽니다 라고 하는 진술이 옳은 진술로서 고를 수 있다는 뜻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그렇죠 3번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전혀 전혀 자 19번이어서 사실 선생님이 이제 개념 노트를 여러분들 이제 막 열심히 만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열심히 하나하나 이걸 쓰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단계가 있어요 수능 특강이 들어갈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완성에서 보여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의 2단계 개념에서 보여줄 내용이 있는데 사실 오늘 배웠던 내용보다는 다음 시간까지 배워야지만 반응력에 관련된 진정한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거기까지 나가는 부분이 아니어서 선생님이 오늘까지 배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문제를 뭘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일부러 요 19번 문제를 갖고 왔어요 19번 문제는 말이 19번이지 여러분들 배웠던 개념에서 조금만 응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만 더 몇 마디만 더 하고 요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우선 이렇게 딱 보이면 선생님 지금 뒤에는 그림 안 보여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절대로 와닿지 않아요 와닿나요? 이거 와닿는 애 없을걸? 생성 엔탈피 생성 뭐였지 자 연소 엔탈피 연소 뭐였지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값에 있어서 마이너스 1409 마이너스 1460 이거 절대적으로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그냥 발열이구나 그 크기가 이렇구나 그런데 그 값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값을 써먹어라 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하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 문제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하나 여러분들 액체와 기체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어떤 상태를 줍니다 상태를 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알고 있는 거죠 어느 상태가 에너지 준위가 더 높고 낮은 것인지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기체 액체 서로 배열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연소엔탈피다라고 하는 정의를 줬으니까 연소가 되었을 때 해당하는 발열 에너지 준위로 낮춰주면 되는 것이고 해당되는 각 성분 원소로 분해될 때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만 더 응용을 해보도록 하시죠 뭐냐면 이 값이에요 자 뭘까요? 지금 나와 있는 부분 마이너스 235 그리고 A하고 B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생성엔탈피죠 배웠으면 써먹으셔야 돼요 우리 아까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생성엔탈피는 가장 안정된 호돈소 물질로부터 생겨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만큼 이만큼 분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해가 되었다 분해 열의 입장 그러면 분해 열의 역반응 그렇죠 바로 생성열에 해당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탄올에 해당하는 생성엔탈피 얼마? 마이너스 235입니다 에탄올 누구? 기체 그러면 가장 안정된 호돈소 물질로부터 이만큼 만들어지는 게 마이너스 235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응용 그러면 선생님 A는 뭔가요? 이만큼 액체 상태가 만들어질 때 자 그러면 이번엔 뭐 다이메티레테르가 만들어질 때는 얼마죠? B? 그래요 바로 이만큼에 해당하는 크기가 B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써 아 이 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군요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만드는 방법을 익혀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문제풀이가 쉬울 것이에요 이렇게 꼭 복습하셔야 된다는 거 약속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우리 좀 비교적 쉬운 문제로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3번 문제는 뭐냐면 자 물이 든 밀봉된 비닐봉지와 질산암모늄 지퍼백에 넣고요 지퍼백을 닫고 손으로 눌러서 물이 든 비닐봉지를 터뜨리게 되면 질산암모늄이 녹으면서 자 어떻게 되었다? 차가워졌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 그렇죠 바로 흡열 반응 되었군요 반응계가 열을 흡수했군요 그래서 주위에 드러난 상황은 차갑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기억항입니다 자 나에서요 지퍼백 내부에 있어서 질량변화 없습니다 질량은 그대로 일정 질량보존 자 니은항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발열 아니죠 자 어떤 흡열 자 그 다음에 디귿항 질산암모늄의 용의 엔탈피는 네 요거죠 요거 0보다 어떻습니까? 0보다 커요 라고 하는 진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그렇죠 바로 디귿만 있는 2번의 디귿항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자 이번에는요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의 현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해서요 손난로가 뜨거워졌다 아하 발열 가스가 연소에서 국이 끓는다 가스가 연소 발열 연소열 자 물이 증발 물 액체 상태가 그렇죠 기체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시원해졌습니다 뭐예요? 열을 흡수해서 상태 에너지 변화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간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흡열 자 그럼 다음 중에서 발열 반응으로만 골라달래요 자 발열 뭔가요 그렇죠 바로 델타의치가 0보다 작은 상태 골라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이 있는 정답을 3번으로 고르시면 되고 보세요 2015학년도 수능 문제 몇 번? 2번 자 여러분들도 2016학년도에 수능을 받겠지만 또 앞으로 2017학년도에 수능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앞에 있는 1페이지와 2페이지에 있는 거의 한 11번까지의 문제는 너무나 쉬운 문제로 나옵니다 선생님이랑은 그냥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해서 수능에서는 이렇게도 소개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문제를 보여준 건데요 자 이 내용도 잘 한 번쯤 틀리지 않게끔 잘 마무리 짓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은 뭔가요 발열, 흡열 열이 방출이 되고 열이 흡수가 되는 상황에서 그들에 관련되어 있는 나의 에너지 변화 한마디로 지정을 하자면 우리는 사실 그동안 실험적인 어떤 상황을 이제 봤을 때 주변의 상황을 본 거예요 주변의 느낌을 본 거죠 어 비이커 따뜻해졌네 차가워졌네 그건 주의입니다 실제로 화학에서의 주인공은 누구다? 그렇죠 반응물질, 생성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 함량 이들이 서로 화학 반응을 하면 에너지 함량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에너지 함량 달라지는 것을 엔탈피의 변화다 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 엔탈피아에 대한 개념을 배웠다 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나 반응 엔탈피는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응 엔탈피 그들이 갖고 있는 조목조목의 반응 엔탈피 종류를 잘 공부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요 이제는 다양하게 또 반응의 엔탈피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 접근 방법을 배우셔야 되거든요 자 다음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그러면요 이러한 반응열은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반응열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선생님 저는 이 상황은 도저히 실험 설계를 할 수 없어요 실험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은 반응열 어떻게 할 수 있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배웠던 반응 엔탈피가 상태함수다 라고 하는 용어를 배웠는데요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해스법칙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선생님이 왜 그것이 가능한지를 알려주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 배웠던 내용 또 오늘 선생님의 문제풀이 방법 반드시 익혀두시고 선생님과는 다음 강 14강에서 새롭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 14강에서 만나요 다음 강 14강에서 만나요 다음 강 14강에서 만나요